아 뭐 늘 나올 때마다 오라버니랑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길게 한 번 회상을 좀 해주셔서 저를 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바빠지기 전에 그래야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손원수 씨랑 김창현 오라버니랑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트롯맨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선배로서 누나로서 좋은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죽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주면 지금 노래를 만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다 특색 있는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활동하고 계시니까 선원수 씨만의 느낌 그 기량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봄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곡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곡도 상관없어요. 멸치똥이라는 곡이에요. 멸치똥이요? 멸치똥이 뛰고 잘만먹어요.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나쁘진 않은데 제가 불러볼까요 제가? 알았어요. 너무 추세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당연히 똥이 나서 추후에 살 그리고 뭐 우리들의 사람 좀 평범한 일상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멸치똥이라는 제목 너무 괜찮다 멸치똥 선업동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시죠? 선업동? 이 똥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가실게요. 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욕심이 나네요. 정말 괜찮은데요. 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뭐 지금 모습 그대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금잔디 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혜수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